어 경기장 기회는 딱 두 번씩 네 파이팅! 글피라고 짠! 뭐야! 형 그러면 다음엔 내가 쏠게 정말 유창같은데 여기 하나 이제 두 분 넘어갈게요 내가 쏘볼게 이번이면 누구랑 붙나요 나 사랑하는 내 저 사람 나 사랑하는 내 저 사람 죽겠지 야! 나 사랑하는 내 저 사람 가장 필요한 나 가운데 난 유아 커지 하나! 셋! 짖이 둘